맞춤 예약 따라해보기 LCD 표시창 아랫부분에 맞춤 표시가 나타날 때까지 예약 버튼을 눌러주세요. 맞춤 난방을 선택하면 시계의 오전 0시에서 1시 사이가 까맣게 깜빡거립니다. 다이얼을 돌려 5시로 이동합니다. 난방 버튼을 누르면 까맣게 색칠이 되며 난방 시간이 예약되고 6시로 이동됩니다. 6시에서 까만 표시가 깜빡거리면 난방 버튼을 다시 눌러주세요. 다이얼을 돌려 다음 예약 난방 시간인 10시로 이동합니다. 난방 버튼을 누르면 까맣게 색칠되며 예약되고 까만 표시는 다음 시간으로 이동됩니다. 11시도 난방 버튼을 눌러 예약하세요. 다이얼을 돌려 20시로 이동합니다. 20시에 까만 표시가 깜빡거릴 때 난방 버튼을 누르면 난방이 예약되고 다음 시간으로 이동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24시까지 난방 버튼을 눌러 예약합니다. 까맣게 색칠된 5시부터 7시, 10시부터 12시, 20시부터 24시가 난방 가동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